진짜 잘 먹는다 형 이거 먹어도 돼요? 이거 먹자 쌈장 여기 있어요 맛있어요? 이거 야 한글빛 진짜 맛있어 정답 우와 정답 아 삼겹살 너무 맛있더라 소고기도 좋지만 삼겹살이야 근데 저기서 먹는 게 아니면 저 맛이 안 나잖아 안 나 안 나 절대 안 나 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 정도로 고생을 해야 돼 고생해야 돼 이 수영장을 만들고선 먹지 않으면 저 맛이 안 나 그렇지 이거는 수영장을 만들고 먹어야 돼 그럼 그럼 노동이 붙어야 돼요 음식을 그리고 저렇게 물에 젖은 상태로 먹어야 돼 저렇게 먹어도 안 매워요? 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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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과 먹듯이 사과 요새 양파쌈이 이래서 저렇게 맛있네 요새 양파쌈이 이래서 저렇게 맛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이고 자우야 아이고 양파쌈 와 자우야 꼭 얜 이럴 때만 쓸러가거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늘에다가 양파쌈 너무 먹고 싶어 양파가 진짜 맛있어 아 맵지다고 음 음 양파가 진짜 맛있어 음 잘 왔다 근데 여기 처마도 탁 좋은 처마가 탁 있고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만한 데가 없어 갑자기 알아보는 데가 방법이 다 있구나 응 세상은 비도 오고 운치도 있고 약간 안개도 껴 있고 아 좋다 글루미한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글루미 근데 또 막 우리끼리 막 놀고 이러니까 뭔가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도 들고 되게 좋더라고 영어 아니면 말을 못하네 아 아니 장소만 바뀌었지 형 집에서 먹던 거랑 똑같다 아 나도 이럴 줄 몰랐지 야 달라진 건 수영장만 거뒀어 응 야 이거 목 잡고 그러네 형 집에서 모였던 게 나도 2년 된 거 같아 진짜 오래 된 거 같아 약간 되게 약간 아득해 어 내가 이거 나도 이거 모임 아니었으면 지금도 그냥 TV 보면서 그냥 혼자 집에서 술 마셨을 거 같아 여름에는 그냥 특히나 이제 이런 휴가 갈 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둘이서 여행 오고 그러면 아 부럽다 약간 이랬겠지 드시고 계셔보세요 제가 이거 또 해줄게 제가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안 넣었어? 이거 하나 해서 먹어보자 뭐야 이거 하나 해서 먹어보자 아 감탄했어 감탄했어 형님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간 게 있습니다 고기 아 이게 뭐야? 고기를 아까 다졌잖아 어 이거 그러면 다진 육 뭐고 들어간 거예요? 저거는 이제 닭 다리사라고 닭 다리사라고 셀셀 다진 거 같아 네? 아 네? 아 어 오 춥구네 춥구네 저거다 네 달걀 노른자 찍어먹는 거 네 완전 요식없어 있는 공간을 다 식당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아 아 저걸로 아 그렇지 아 젖소스를 그래 선수 치과도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거 무슨 이 작가에서 먹어 그럼 나 나 여기 를 그 adelante 나라 왕